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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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살아가면서 중요한게 그래도 가장 중요한건 건강이라는거에 대해서 이론적입니다. 그런데 육체적인 건강 없지않게 중요한게 정신적인 건강이죠. 저는 검도하면 연상되는 포사성화가 있습니다. 정신일도 하사결성이라고 정신을 집중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. 검도는 육체적인 운동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다른 종목보다도 굉장히 저희들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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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